자 지금부터 엽차기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 발차기 수렴법은 타툴 호동 태권도 영상을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조 일어선 준비하세요 4명 준비 다 잡고 다 들어올리세요 준비된 사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 여기 도영이 여기 투스트라이크 오 한별이 여기 도영이 1위 한별이 2위 자 2조 준비된 사람부터 발사해주세요 자 공영희 1위 권희희 2위 여기에요 잘 나온다 아 나갔어요 어 여기 어 어 여기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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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위 서진희 2위 민우 수고합니다 아 여깁니다 당 동욱이 국 favourite를 끝냈어요 중점ative 아 어하핳핳핰핳핳하핳핳핰 하핳핳핳 하핳핳핳하핳!? 야 그 엉덩이 부담스러운데 빨리 해주면 안될까? 하니까 하면 뭐 shadows 아직은 알고 계 Dazu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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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그럼 얼마 전야될 들어 아 오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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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얌 자 과연 아하하하하하하하 heavens 자체적발전 강의 준비 계속 굴러 계속 굴러 대박 다음 내려 찍었어 왜 내 성전을 많이 들어와요 자 진짜 와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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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굴러 좋아요 빨리 빨리지마 아 까비까비 아 이거 마이너스 뺏어 다음 자 준결승 IoT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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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백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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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딥미래 코코 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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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 1500 오! 으아아아아아 와! 와! 오! 으아아아아아 누구야 누구야 으아악 와아아 어 어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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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 결승전 진행합니다 결승전 김부경 선수 이번엔 김부경 선수 어어 으 어 결승전인데 좀 좁아요 과연 과연 서준이 선수 어 으아아 김부경 선수 1위! 자 뿌이 한번 해주세요